지금 비가 안 올 것 같냐? 아빠가 비 오게 할게 비가 많이 오쥬? 비가 엄청 오쥬? 오다니 여기는? 할 수 있쥬? 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해줘? 비가 못 땀 오쥬? 엄청나게 비가 오쥬? 아니요 비가 비 오게 할거야? 할거야 비 엄청나게 많이 오게 할거야? 어 얼마큼? 한 2만 정도? 2만 정도? 어 2만 2만 미리? 선생님 비가 비 많이 오게 한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쏟아질거에요 그치? 어 그래 한번 더 뿌려줄까? 어 어 안돼 여기다 다시 봐 어 여기만 해 여기만 여기만? 여기만 이렇게 딱 여기만 해 20만 넘나 1% 이降 여기만 해 이리 1% 야 7만 7만 해왔다 oh 딸기 딸기 많네 응? 저기도 있네 여기 크네 응?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가져가서 엄마도 줄까? 그럼 또 따야 돼 응 또 따야지 또 하나 하고 뭐 먹는 건데? 먹을 수 있어 우와 이거 너무 크다 어디? 여기 이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네 엄청 큰데 아빠 응 좀 더 찾아보니 이쪽에 많다 여기 안쪽에 있었다 이건 아이가 안 됐고 이건 안 됐고 여기도 이것도 좀 덜 익었고 이건 익었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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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익었고 있어 응 아빠 응 이건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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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빨간 조금 빨갛긴 한데 조금 덜 익었다 조금 덜 익었어? 덜 익었 덜 익었는 건 덜 익었다 이건 다 익었는데 이건 다 익었는데 아빠 응 난 2개밖에 1개밖에 못 찾고 있어 못 찾고 있어? 못 찾고 있어? 아빠는 요만큼 찾았어 어? 얼만큼 요만큼 어? 뭐야 덜 익은 것도 찾았는데 맞아 덜 익은 것도 찾았어 덜 익은 건 못 먹어 덜 익은 건 못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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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자 그래 그래 덜 익은 건 아빠가 먹을게 여기 속에 그런 게 있는데 덜 익은 것도 찾기 그거만 그 벌레들이 있어 벌레들이 있다고? 그래도 느끼는 게 안 나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 응 가자 엄마랑 같이 먹자 이거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이거하고 딸기도 했다 완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